1, 2, 3 하이 트리플레스! 안녕하세요 트리플레스 넥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트리플레스 넥스트에서 메인 단서를 맡게 된 S17 과학과 미래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리플레스 넥스트의 비주얼 막내 S18 주빈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리플레스 넥스트에서 올라운더를 맡고 있는 S19 정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리플레스 넥스트에서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S20 박시훈입니다 이렇게 웨이브 분들을 드디어 만나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지 않나요? 네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요 2223년 마지막 날에 이렇게 웨이브 분들이랑 보낼 수 있게 되어서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어? 일본어도 시원전 코이카 목소리 너무 귀엽다고 감사합니다 네 아 저는 코토넨 님과 지금 가장 친해지고 싶은데요 코토넨 님이 웃으실 때 되게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오는 것 같아서 요즘 되게 뭔가 친해지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일단 저도 리니가 처음 봤을 때 그때가 이제 지금보다 머리가 똑 단발로 더 짧았었는데 그때 되게 고양이 같고 시크한 느낌 많이 들었습니다 큐가 진짜 컸어서 모델 하는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저도 하연이랑 비슷한데 빈이 처음 만났을 때 되게 성숙해 보였고 머리도 완전 긴 생머리였었어서 되게 차가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친해지니까 그냥 완전 귀여운 막내였습니다 일단 하연이 처음 봤을 때가 되게 하얗었어요 피부가 되게 하얗고 진짜? 머리도 밝은 갈색이거든요 실제로 보면 더 그래서 진짜 치즈 고양이 같은 정말 귀엽고 치즈 고양이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첫인상은 첫인상은 네 네 일단 저부터 다르는데요 일단 다 생각하고 있었는 것 같은데 너무 목소리가 예쁘다 맞아 맞아 라고 일단 느꼈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너무 귀엽고 그리고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어색? 그런 느낌이었는데 뭔가 이야기를 잘 해주셔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때를 해주셔서 그 나이도 모르고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맞아 맞아 저도 린언니가 느꼈던 거랑 되게 비슷하게 언니가 딱 처음 말 걸었을 때부터 목소리가 약간 청아하고 누가 봐도 이 언니는 보컬을 진짜 잘 소화하지 않을까? 깊은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눈도 너무 크고 예뻐서 진짜 첫눈에 반했습니다 저는 뭔가 시원언니가 되게 하이톤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서 되게 일본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진짜 한국 사람처럼 생긴 린언니가 일본 사람이었고 맞아 언니가 한국 사람이라서 깜짝 놀랐었던 기억이 있고 되게 눈도 크고 얼굴이 진짜 얼굴형이 진짜 엄청 이쁘고 진짜요? 고마워 진짜요? 비율도 너무 좋아하죠 맞아 살짝 지금 봐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비율이 너무 좋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도 비율 좋아 감사합니다 저는 2006년생 4월 3일이고요 그일 언니야 네 4월 3일생이고요 제 키는 비니랑 하연이랑 같은 166입니다 네 맞아요 시원언니 목소리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배찌전쟁 본 소감 오 언니 어땠어요? 배찌전쟁 배찌전쟁? 시티전쟁? 그 원더케이 예능 나온 트리플패스 보는 우리 예능 최근에 나온 거 배찌 그 유튜브 올라온 거 유튜브를 본 거 배찌전쟁 우리 다 같이 보여 배찌전쟁 배찌전쟁 그 옷 입고 다 맞춘 옷 입고 그 저번에 우리 촬영장에서 같이 봤던 거 비니부터 비니부터 얘기해 볼까요? 제가 먼저 얘기를 하자면 저는 우선 그 해가 체험? 그런 게 있었잖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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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해했죠? 이해했어요 하트 만들어 달래요 네 다 같이 하트 만들어볼까요? 어떻게? 각자 다른 하트 다들 이걸 하니까 난 이걸 할게 시온언니는? 시온언니는? 한번 찍어보고 싶은 시그널? 저는 맛집 탐방하는 시그널을 진짜 하고 싶습니다 너무 좋아 제가 먹는 거에 진심이기 때문에 네 네 이것도 하자 나는 일본식 만두 하자 일본식 너무 좋다 좋아요 좋아요 그 커터네더 하셨잖아요 다코야키 만두 다코야키처럼 다코야키 미쳐보고 싶어요 좋아요 저는 제너레이션 뮤비 촬영장에서 찍었는데요 그 수녀 교복이 진짜 입고 촬영을 했는데 진짜 뭔가 그걸 입고 촬영을 하니까 트리플 S가 된 게 더 실감이 나왔던 것 같고 또 밖에 눈이 왔었어서 눈을 밟는데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와 언니 달리기를 너무 잘했다고 달리기 진짜 많이 달렸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한 1초 제가 차 안에서 계속 갔는데 언니가 계속 계속 달리더라고요 막 계단 오르락내리락 음 언니는? 저는 뭐 닮았나요 언니는? 저는 진짜 다양하게 많이 나서고 꼬부기 아 꼬부기도 언니가 웃을 때 입이 이렇게 예쁘게 뭐지? 입꼬리 올라가는 게 꼬부기 닮았어 아 진짜 하연이도 꼬부기라는데 네 제가요? 시연 언니 코알라도 말씀하셨는데 아 코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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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망여우도 귀엽지 사망여우도 귀엽지 사망여우도 귀엽지 목소리가 예쁘대요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와 레소팬더 레소팬더 되게 다양한 동물들이 나오네요 언니 노래 한 소절 해주시면 안될까요? 다시 읽는 곡 너 진짜 잘하잖아 우리 트리플레스 노래 중에 한 소절만? 노래 트리플레스 노래 말고 한 소절만 어떤 느낌이 좋을까요? 음 그러면 이혜준 선배님의 그날의 나는 아주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나는 맘이 변했을까 다시 난 보겠단 각오로 네가 못한 숙제 한 거잖아 여기까지 제가 더 너무 잘한다 너무 감동이요 감동이요 앞으로 더 좋은 모습들로 노래를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저 말고도 저희 멤버들도 다 노래를 잘하거든요 다 잘해요 네 진짜 시원 언니 저의 별명 저는 먹잘알 음 맞는거죠 네 너무 건강했어 맞습니다 맞아 맞아 저도 트리플레스 지금 기존 멤버 분들과 2024년에는 더욱더 다 같이 친해져서 웨이브 분들께 재밌는 시그널도 보여드리고 또 다른 유닛으로 많은 곡들과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야? 고양이 하트도 있고 우리 좀 모여서 해볼까요? 오케이 뭘 우리 다음 토끼를 보여줄게요 웅냐 긴장긴장 하나 둘 셋 웅냐 긴장긴장 하나 둘 셋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 라이브 계속 봐주신 웨이브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2024년에는 모두가 건강한 새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트리플레스 넥스트였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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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